보러 갈래요, 도정이? 여성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던. 안녕하십니까, 연준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로맨스 장인이다. 샤워키스라든가. 상릉 샤워장인. 그런 사람이에요? 베드신은 연기예요, 굉장히 어려운 연기. 정말 어렵더라고요. 봄이랑 베드신을 해야 되는데.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. 같이 보고 싶은 작품이 어떤 건지. 타인의 삶. 내가 가진 모든 기록들이 다 기록돼 있는 것들은 굉장히 소름끼치잖아요. 그런 공허가 있다는 걸 조금씩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.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저는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. 우와, 대박이다. 잠시만요. 니는? 저희한테 뜨거운 걸 선사하잖아요. 야한 영화는 맞는데 야한 영화는 아니야. 몰아치는데 격렬하지는 않아. 인터뷰를 할 때 이제 들은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. 그 눈빛을 직접 한번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. 우리 솔직히 지도를 갑시다. 아니야. 나 쓰레기 아니야. 야심만 봤던 기억이 있나요? 학교 다음날 안 갔어. 계속 육발 정도. 누구야. 밥 먹자. 아, 아, 아. 남편이 그냥 될 것 같다. 나는 좋은. 이어가. 넌.